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모히누르라고 합니다 나이는 스물살이고 지금은 신랏대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입니다. 저는 중국사랑입니다. 국양뿌베이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효성입니다. 저는 중국사랑입니다. 저는 국양뿌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icherungHu은 여태의 라고 하자입니다. 사실 국양뿌베이 입니다. 까지 일본 nest리로 영어40일 이에요 한국어 교 достаточно jak dasонов wag laughs 한국어 4 mod 일본 한국어학이 1년 정도 1개월 한국에 어떤 맛을 드시나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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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문화.. 한국 문화.. 화장실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다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돈을 내야 해 여기 와서 화장실도 무료이고 그리고 다 시설을 특히 제가 여러가지 스타디카페에 가봤지만 다 무료였어요 범세 탑 어.. 쉐시마 음.. 능져도.. 한국 문화..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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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러시아.. 편의점.. 러시아.. 러시아.. 불편이 아니라 음식.. 러시아.. 러시아.. 어정.. 질러서.. 음식을 먹으러 이렇게 많이 먹 rigorous 엄청 힘들어 두 번째는 다른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기도를 듣고 네, 근데 다른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공부에 대해 알아보고 공부에 대해 알아보고 수학 때에 대해 어떤 문화가 나타나지요? 응.. 아니요 아니요 저는 천사님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불편성? 아마 없을 것 같다